알렉스 비애노에바 LA 셰리프 국장이 카운티 정부의 공무원 백신 접종 강제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비애노에바 국장은 2일 다운타운 헐 오브 저스티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카운티 정부의 백신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이것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는 지난 8월 LA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내 공무원들로 하여금 10월 1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. 다소 원색적인 비판과 함께 비애노에바 국장은 LA 카운티 정부가 남과주 다른 카운티들의 백신 자유 정책과는 상반되는 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이어 그는 현재까지 전체 직원 중 30.6%의 직원들, 액티브 경관을 포함한 4,185명의 셰리프국 직원이 해고 위기에 몰렸다며 이로 인해 곧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비애노에바 국장은 셰리프국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, 카운티 정부와 대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.